자 이번꺼는 강화 하나 갔다올게요. 강화 재물을 사놨대. 자 킹캉님 어서오시고 늦게오신 분들은 추천 한방씩 어 재물 사놨고 자 팔카오 오카도전 갑니다. 그게 사행성 장난 아니야. 그렇죠? 자 재물 갈게요. 어? 재물이 로번이야. 여러분 추천 안하면 어떻게 돼? 자 추천 안하면 이렇게 됩니다. 로번. 로번 표정 봐라. 자 좋구요. 자 50억 스쿼드 재밌겠는데 50억 스쿼드는 주시면 받을게요. 자 이게 제대로 된 4일 이런게 진정한 인생 강화죠. 야 이거 분위기 좋은데? 이거 주인 누구야? 야 주인 누구인가요? 이거 비캔가봐. 아 괜찮아. 나 그런게 뭐야. 다른걸로 들어가서 추천하면 돼. 아 뭐야 사비올라. 센스 없는 것들. 자 램파드 사비올라. 센스 없는 것들. 자 램파드 사비올라. 센스 없는 것들. 추석 때 맡긴다고? 장난하나. 가리개는 없어. 본인이 눈감아. 사비올라가 램파드. 자 사이버올라. 센스 없는 것들. 사이버올라. 센스 없는 것들. 사이버올라. 센스 없는 것들. 터지겠지. 자 터져라. 터 터 터. 자 표정 심역하고. 자 좋았어. 좋았어. 뭐야 이거. 남자 할 때. 강화할 때 남자임. 이거 무슨 뜻이야. 강화 안 할 때 남자 아니란 얘기야. 뭐야 이거. 자. 자 램파드 터지면 바로 들어갈게요. 자 좋았어. 좋았어. 자 여러분 힘을 주세요. 힘을. 자 이거 끝나고는 11억 최강 응카 스프어드 한 번 가겠습니다. 자 어. 두푸 나디님. 초콜릿 감사해요. 땡유. 감사합니다. 땡큐 땡큐. 자 붙으면 4억 4천. 터지면 굿바이. 터지면 1억 최강. 자 갑니다. are you ready? 원샷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죠 예상대로 됐어요 예상대로 됐고요 뭘 뭘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잖아 발카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밝은 모습 보여주는 모습 좋았다 웃고 있잖아 괜찮대 발카오 하하하하하하 아아 아아 발카어 마지막까지 터졌어 자 주입분 축하드리고 어 축하드립니다 재밌었지 다들 좋아하잖아 재밌어하잖아 아 원래 옛날에서부터 쓰던 부금인데 귀찮아서 다 쥐었어